안녕하세요. 해리스토리의 해리입니다. 저번에 저희는 하카타에서 출발해 구마모토역을 지나 스위젠지 조주엔까지 왔습니다. 스위젠지 조주엔의 날씨는 정말 더웠지만 날씨가 좋아 하늘이 엄청 예뻤습니다. 풍경도 예뻤고요. 그리고 저희는 JR 큐슈 레일 패스를 사용해 다시 하카타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요도밭시 카메라를 들려 쇼핑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저녁이 돼서 빅카메라도 구경을 갔습니다. 다들 건담을 좋아해 건프라도 사고요. 다음날 저희는 하카타에서 사가로 가서 타케오 온센역에 내려 타케오 시립도서관으로 가는 도중 로컬 마트가 있길래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케오 시립도서관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다 녹아집니다. 기름에 이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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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 찍었냐? 사진들 찍었냐? 사진들 찍었냐? 사진들 못 붙였어 안 찍어도 되잖아 2층으로 갑시다 2층 바로 그쪽으로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3층으로 갑시다 포토 좀 했다 여기 처음 보니까 전 체육관에 깨끗했습니다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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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가 southern 소시지 수업 소시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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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밀란라 4가지 같이 집자 녹화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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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이씨 접혔네 기 россеры 이제 보고싶은 스 modification 지금 , 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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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멋있고. 안 데려가야지. 4번 같아. 아침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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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침부터요. 저기가 뭐지, 고양이구만? 이렇게 떨어져서. 쫙하면 바닥에 빠지게 돼. 점프를 이렇게 높게 타고? 30시간이니까 떨어지면 15,000원. 아,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험해봐. 좀 빠지나? 스파이더맨 파브로우처럼. 여기가 뭐지, 고양이. 여기가 뭐지, 고양이. 좋다. 이거 방대로 되게 예쁘게. 넓고. 근데 우리의.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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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ixísst.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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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ỉified. 포켓몬하고. 잡고 포테라 잡고 갑니다. 구자 잡으러 가는 집. 안되면. 구자를 잡으러 갑니다. 구자 잡으러 갑니다. 타마고산도 안 먹어봤나? 타마고산도 달걀? 대박이야. 일본페이지에서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응 안 먹어봤지. 타마고 시가 밖에 나와. 응. 난 지금. 어머. 촬영도 안하고 찍으면 어떡하는데. 촬영도 안하고 찍으면 어떡하던데. 어? 이런 창작이야. 내 부자 다녀올게요. 아까 전에 촬영했다. 한국 갔다, 이거. 가자 봅시다. 신호 바뀌었다. 됐어. 여기가 잘 됐어. 여기가 잘 됐어. 잘 됐어. 여기가 잘 됐어. 오세요! 갑시다 갑시다 백부자가 보입니다 한동입니다 100짜리 떼게 해주세요 219100 191 916 916 봉대박 67 대박이다 1호치다 7시간 1호치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6시 4시 4시 5시 1호치 4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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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nom 국물 대 게스틱 Wizard FI 1,000원 1,000원 겁나 피곤하다 안 돼 250 아니다 아니다 땡큐 카메라 틀고 안 나 뭐가 카메라 틀고 안 나 카메라 딱깡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어야겠다 옆에 아이스크림 자 여기는 모모티 세변 모모티 세변 아아 이쁘네 이쁘네요 모모티 세변이네요 네 이쁘네요 모모티 세변이네요 엄청 덥다 미쳤어 다낭이 아니라 다낭이 아니라 다낭이 아니라 여기는 후쿠오카고 현재기온 34도 미쳤어 미쳤지 않았네 34도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여기가 포토존이네 와 좋네 와 좋네 와 와 와 와 해변에 사람 진짜 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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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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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